리사, 메인캐스트 깨러 왔습니다. 곧 전쟁이 시작될 거야. 나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어. 며칠 동안. 그리고 캐스트가 지금 갱신이 됐죠. 애쉬 자이언트. 3일 후에 버그 리사에게 임무를 받아라.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메인캐스트 받았지, 이쪽으로 와서. 애쉬 자이언트. 자이언트라는 진행이네요. 3일 후에 오라 그랬으니까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무게가 좀...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여기서 요리도 한번 싹 봐야겠다. 나무 있고 나무 버리죠. 만들 거 싹싹 만들어서 일단은 땡기 형검 만들어주고요. 붕대 만들어주고요. 기름이 좀 필요하겠다. 화염 형검이 있어야겠네요. 폭발용으로 써야 되니까 이 스킬로. 그리고 이 맵에서 플레이어 칩. 저거 어떻게 사나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어 집 판매자. 이건가 본데. 이게 집인가 본데. 이번 건 집이네요. 시에르 존 등대였는데. 음... 썰리번 가몰에서 집을 한 채 팔겠다고 내놓았다. 관심 있습니다. 500실버면... 500실버가 있어 나한테? 잠깐만요. 500실버를 내가 통으로 들고 있다고? 돈... 금게 좀 봐. 바꿔보죠. 입주 환영합니다. 아 새로운 집이네. 정다운 나의 집. 도전가재 달성. 집 구경 좀 할까요? 오늘은 3위를 떼우라 그랬는데. 어우 야 여기 연금술 키트가 있네? 음... 좋다 야. 연금술 키트 해제해도 되나? 해제는 안 되고 자동으로 있는 건가 보다. 저기 금고 있고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깨질듯 말듯한 항아리가 있는데. 금 엄청 많은. 금이 아닌가? 음... 상호작용되는 것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네. 빵이 있네요. 야생... 야생의 빵. 이것도 배운 거죠? 제가 전에? 보자. 이미 배웠고. 다 이미 배운 거야. 버려. 요리도 한번 해볼까? 새로운 건 없고. 어... 어떻게... 알파육포. 소금이 있으면 되는구나. 알파 샌드위치. 야 맛있어 보인다 야. 전투 능력 향상 성질을 보존했다. 아 그래? 먹는 게 은근히 좋은 게 많네요. 여러분 식당 한번 볼까? 이거 한숨 자도록 하죠. 오래 지진 않겠습니다. 금고 안에 뭐 들어있네? 도정 모자. 가벼운 적색 의복. 전기헝겊에 빵 하나. 오 좋습니다. 갈아주죠. 노래가 되게 크다. 노래 좀 줄이고. 노래 줄였습니다. 갈아봐. 야 누구... 사자마자 이런 거를 다 걸어놨어. 뭐야? 얘네 거기서 봤던 애들 아냐? 그 지하에서. 저런 생선도 있구나. 개징그럽게 생겼네. 야 집 방 두 개나 있는데? 이거 뭐야? 곡궁. 야 곡궁이 바닥에 있어. 덫도 있고. 오... 팔라 좀 나오네? 일단 잡시다. 자 5시간씩 수면을 채웠습니다. 오히려 더 어두워졌는데? 밝은 날로 했는데? 그럼 넣어놓고 넣어놓고 뭐 만들 수 있는 거 있어? 자갈 볼래는 너무 아깝지. 넣어놓을 거 넣어놓자.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넣은 거 맞아? 다 넣는데도 이렇게 무거워? 일단 나갑시다. 자 곡궁 팔아줍니다. 이렇게 잡다한 거 팔아주고요. 자 이렇게 거래해주겠습니다. 금계량에서. 아 이제... 볼만큼 본 거... 아 현자한테 간다 그랬지. 현자한테 가도록 하죠. 빨리 가자. 바쁘네 아주. 자 여기 현자 있네요. 그럼 배워보도록 하죠. 금계 두 개 바꿔왔습니다. 하당 50원이고. 룬을 이제 순서에 맞춰 사용을 하면 스킬을 쓴다고 하네요. 전부 다 배워보죠. 전직은 안 하겠습니다. 전직은 만화 40이면은 체력이랑 스태미너 10씩 받치면 되는 수치네요. 그렇게 높진 않네. 어... 이건 좀 손해보는 느낌인데 뭔가? 음... 들고 있지 않아 룬을... 아 주문서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야 원래? 일단 써보긴 하자. 돈이... 썩어나게 많아. 오늘도 이제 3일 기다리는 동안 한 번 나갈 거기 때문에. 룬... 야 룬 다 생겼다. 어떻게 하는 거야? 사용 좀 해봐. 주문서를 들고 있어야 되네. 아 그럼 지금은 안되겠다. 나랑 좀 안맞네? 저 방패를 들기 때문에 주문서를 못 들죠? 어... 저기 이제 왼손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예 그냥 나가서... 조금... 돌아다니다 올까요? 야 쟤 저기도 있네. 상인. 뭐야 덤비게? 말만 해. 나는 전이랑 차원이 달라요. 아저씨. 덤벼. 아저씨. 상대를 박아며 덤벼야 될 거 아니야. 응? 아 너무 나약하시다. 이거 뭐야? 버그 신성한 습지. 어 됐고. 한 명 할까? 자 이렇게 팔아줍시다. 근데 얘 파는 목록이 다르네요. 한번 볼까요? 어 이게 뭐야? 푸틴. 트. 오 괜찮은데. 이건 뭐야? 상인 마스터복. 스테미나 소모. 음. 주머니 보너스. 개인적으로 주머니 보너스 괜찮은 것 같다. 저항 붙어있는 모험가 갑주. 무기 보너스. 주머니 보너스 있네요. 거대한 강철 열쇠? 아 이거 무기야? 웃기네. 200원이야? 야 웃긴다. 일단 판매해 줍시다. 딱히 뭐 살 거 없죠? 갑니다. 잘 가시구요. 어 너도 주스로 흔적 주는구나. 아. 아 이게 불타는 그 땅바닥에 있는 게 구울 수가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군요. 몸이 따뜻해진대요. 괜찮다. 어디 우리 사슴군 한번더 붙어볼까? 내가 또 왔다네. 안 통한다네 그딴 거. 뒤가 좁아서 멀리 못 날아. 아 반칙이죠. 무적 상세 실홥니까? 아이 치사하네. 봄 이리 와. 너무 나약하죠? 아 이 강택지 좋아요. 화염석을 3개나 줘? 얘네들 잡았습니다. 독뿐인 애들. 근데 얘네 이름이 호론데. 그 호론 그게 안 나온다. 약해서 그런가? 계속 잡아봐야겠는데. 뭐야 아무것도 안 나와. 뭐야. 호론 대체 어디서 먹는 거야? 그 전에 그... 키다리 녀석 잡은 데로 가볼까? 저기 저기 있죠. 저기 보이죠. 제가 또 하얀 건 잘 봅니다. 저기 가서 그 동료를 죽이고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보자. 여어. 희사시불이. 지금 불에 약할 것 같으니까. 불사슴이. 준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다가. 음 뭐 뭐 할 건 없고. 활로 한번 쏍시다. 활로 쓰면은 고통이 돼서. 방어력이 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활로 먼저 쏴주는 걸로 하죠. 아프니? 세발? 딱 돼. 아이구야. 별로 안 단다? 넌 3타가 좀 명중리 났구나. 넘어지시고요. 마지막은 멋있게 뿜. 아. 도끼 손상됨. 야 너 진짜 푸짐하게 죽이 난다 야. 이거 하나 먹어야겠는데 이 정도면은. 피보소 두 개에다가. 이건 안. 이것도 하나 먹자 그냥. 먹어 먹어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지. 얘도 먹어. 가져갈 수도 없다. 난 강택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 이거는. 이거는 고쳐야겠는데. 한숨 자서. 예 그럼 고친 다음에. 내려가는 걸로 하죠. 어차피 여기 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치고는 별별 일 없어. 일로 내려가는 거죠 저거. 음. 잡시다 한번. 뭐야 습격해왔다고? 나를 습격할 수 있는 녀석은 없어요. 어? 한놈만 온 거야?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무기 거의 다 고쳐졌네요. 야 근데 무기가 내구도가 좀 아슬아슬하긴 하다. 밥도 먹읍시다. 이럴 줄 알고 허기 잘 채워주는 거 가져왔지. 어때. 거의 풀이죠. 넌 어떻게 올라왔냐. 약한 애가 혼자 있네. 안 되지. 왜 온 거냐. 궁수가 혼자서 궁수가. 하나 가져갈까? 배고플지도 모르고. 내려가는 걸로 하죠. 어.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고마워. Okay. okay. 탱rada.